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잘 사신 내가 했더니 뭐 인생이 별거야 웃고 사는 거지 이렇게 웃고 살아요 웃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박람회 갔는데 세계 박람회 갔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소련사람도 만나보고 뭐 태국사람도 만나보고 또 러시아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그냥 웃으니까 그냥 통하더라고 어 게이 연장도 웃으니까 통하더라고 사진 찍자고 해서 게이하고 사진 찍었어요 이게 대응이 아닙니까? 시작 아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됩니다 잘 된다 대박이야 하하하하 여러분들 이 손독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출발할 수 이 리듬을 맞춰야 돼 시작 아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됩니다 잘 된다 대박이야 하하하하 여러분들 우리 제로129에 오는 목적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첫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여기에 오면은 우리 안전은 해결돼요 우리 며슬러가 그런 얘기 되지 않습니까? 생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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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적인 욕구가 첫째에요 우리 조금씩 맛있게 먹을 텐데 그것이 욕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우리는 이제 먹을 거 이제 확실하게 욕구가 채워질 거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 먹고 나면 또 안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지진이 났잖아 근데 지난번에 지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포항에 있을대로 암문을 깎아 먹었을 거야 그걸 미리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거 되는 일 아닙니까? 시작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잘 된다 대박이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에서 이제 자실험의 욕구가 끝인데 이제는 삼생의 시대야 그건 20세기 에 시스테고 자실험이 끝이야 욕망이 이제는 관계 욕망이 있어요 관계 우리가 왜 왔습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맞습니까? 독불담물이 없어요 이 가수들이 지금 독불담물이 없었잖아요 바지대담물이 없었지만 가수는 가수 노래사람은 되는 거예요 저같이 된다 된다면서 된다사람은 되는 거예요 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계승이 있어 그걸 서로 하나하로 육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안 된다 된다 시작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잘 된다 대박이야 이만하면 대박이다 이게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 강대를 맺고 대박이라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이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지금 오다가 떨려가지고 지금 얼어가지고 말을 지금 도둑도둑거리네 다시 한 번 시작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잘 된다 대박이다 아 문감관계를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 잘 돼야 되는지 하면은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한 분 옆에서 손잡아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어 우리 한번 웃어 보자 손뼉치 옆으로 하아 손뼉치고 하아 손뼉치고 세 번 하아 다시 세 번 손뼉치고 하아 두 번 손뼉치고 하아 손뼉치고 하아 자 이렇게 이제 한 번 심벌 보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 번 오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웃어 보자 손뼉치고 하아 손뼉치고 하아 손뼉치고 하아 손뼉치고 하아 하아 손뼉치고 하아 손뼉치고 하아 하하하 이렇게 벌써 손을 한 번 만졌다 부탁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1억원을 벌였어 1억원 그럼 되는게 아닙니까? 시작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잘됩니다 대박이야 하하하 1억원을 쓰면 되는거지 뭐 다시 넣었을때 있잖아요 자 이러면 소통이 소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유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는 우리 여기 저 빅뱅 회장님도 오셨지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공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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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잘 된다 대박이야 이게 바로 손뼉치고 공유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을 해줄래요 인종 여러분 몇사람에 손잡아주세요 참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훌륭해 생기셨습니다 시작 당신 먼저 시작 당신 먼저 시작 당신 먼저 시작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버티며 살자 저지면서 삽시다 우리가 너무너무 당당하게 살다보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안돼 끝에 살은 겸손하게 살이에요 맞습니까 시작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잘 됐다 대박이야 하하하하 마지막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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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끝까지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억을 만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